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2 6월 세계지리 학력평가 총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6월 다행히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르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서울은 6월 학력평가는 미시행지역이라서 더 궁금했던 학력평가이기도 했는데 아마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연히 마스크 끼고 칸막이 안에서 힘겹게 시험을 치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치르게 된 게 그래도 소중하고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길 지나가다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들도 짠하죠 학교 가서 짠한가 아무튼 그래요 진짜 어려운 한 해가 됐는데 9월 학력평가 정도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치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 타이틀로 가져온 게 2020학년도 고2 첫 학교 모의고사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가 3월 학력평가는 사실 3월에 치르지도 못했고 4월 말쯤에 겨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지만 집에 가져가서 치르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치르지 어디에서 치르냐 옛날 같았으면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학교에서 치르게 된 첫 모의고사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월간은 그래도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이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많은 학교에서 내신 범위가 좀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좀 내가 공부하고 치른 학생들도 더 많았을 것 같아 우리 3월 학력평가는 범위가 어땠어? 전범위였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뭔가 모험심으로 이렇게 치른 학생들도 많았다면 6월 학력평가는요 그래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진짜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치른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신 시험을 다 치고 이 모의고사를 쳤다 그러면 더 준비돼서 쳤겠죠 그러면 좀 점수도 달랐을 거고 자 그래서 범위를 한번 보면 우리가 대단원 전체 우리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3개 질의 중에서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였어요 물론 모르고 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풀다 보니까 뭔가 뒤에가 안 나왔네?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다는 거 이번에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범위에서 20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좀 내신 시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내신 시험이 범위가 좁은 범위에서 되게 많은 문제를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학교가 있죠 그런 학생들은 다음 내신 시험 대비 때 이 학력평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나오는 학력평가는요 내신에서 선지로 활용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난이도는 어땠냐 이게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중요한데 고3이 되었을 때 이 시험지를 본다 그러면 이 시험지는 너무 쉬운 시험지예요 근데 고등학교 이 학년이 본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은 평이한 그런 수준에서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고르게 잘 제시가 된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간혹 조금 내가 시간이 걸리고 되게 미심쩍게 풀었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대단원 일 단원부터 한번 보시면 해당 주제에 속하는 그런 문항 번호랑 대단원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거든요. 당연히 이 대단원 이 단원에 출제될 게 많기 때문에 전체 사 분의 삼이 여기서 나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주제들도 여기서 또 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일 번 이 번 우리가 앞 문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세 개의 지역 구분도.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았을 거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각 기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문항 수가 나왔죠. 실제로 수능에 가면요. 각 기후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냅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중단한 3단원은요. 건조기후와 냉한대 기후가 사실 묶여져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거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도 여섯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학력평가였습니다. 그래서 다음 학력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만날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해 보는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건 좀 쉬웠는데 이런 기후종합 문제 같은 거 있죠?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해. 왜? 내가 전체적으로 기후 구분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각 기후의 특징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지도랑 결합돼서 나오잖아. 그래서 아직까지 지도에서 기후분포가 잘 그려지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은 덜 커,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문제 다시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13번 같은 문제, 빙하지형 이런 문제들을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자료 분석이 좀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. 그리고 아직까지 내신 시험에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어요.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는 학생들 있죠? 그런 학생들은 못 푸는 거지. 안 뼈으면 못 푸는 거야. 그래서 배운 데까지 내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고요. 오답노트도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는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, 문항 구성은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. 이제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 건데 여러분들 이 시험지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야기하지만 이 시험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.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. 그리고 내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든지 학교 시험 예상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복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알려주면서 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.